다 필요없고 올해는 무조건 이거다. 뭔 소리냐면 김지영이었습니다. 자꾸 요즘 뭘 하다 보면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다 필요없고 올해는 무조건보다 선지다. 선지. 피처링 미안해 올릴 수 없었어. 요건 끝날 때쯤에 제가 좀 부끄러운 치부를 하나 좀 보여드리죠. 자 일단 중요한 얘기 먼저. 제가 현장에서 지금 최근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그 수많은 킬러 이슈부터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그렇기 때문에 9월 평가원이 우리에게는 의무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하는 시험이었던 해인 것 같아요. 무조건 9평이 기준이어야 해. 맞지? 얘들아.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9월 평가원이요? 4.37. 결과 나왔죠? 1등급 비율 이 정도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다 막 신문 기사에서 뭐 수학 조금 쉬웠고 영어 국어 뭐 어려웠다 뭐 제목들이 막 다 똑같아요. 아니 근데 그 본질을 한번 좀 꿰뚫어봅시다. 그래요. 영어 그래요. 좀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왜? 자 봐봐. 작년 같은 경우가 9월 평가원이 작년 9월 평가원이요? 작년 9월 평가원은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작년 9월 평가원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1등급 인원이 17%에 육박한 문제였어요. 대략적인 수치가. 그리고 수능에서 대략 한 7% 내외로 막아버렸죠? 한 이때 이제 그냥 대충대충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때 이제 배신을 많이 당했어. 작년에. 자 올해 들어와서 6월 평가원 6평. 6평이 대략 요것도 한 7% 내외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 이슈가 터졌었죠. 킬러 이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뭐가 됐던 이놈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자 무조건이다 이건. 9월 평가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하나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의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시면 예? 제가 뭐 쉽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지문 자체의 이해도는 충분하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를 더 연습하셔야 될 때가 왔다? 이걸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야 하더라. 이번 제 해설강의 보신 분들 아시죠? 이번은 이걸로 이걸 만든 게 아니고 무조건 선지 싸움이야. 이게 되시게 하셔야 돼요. 결국 핵심은 욕입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답선지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거야. 남은 기간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한 6주 남았니? 5주 남았니? 오답선지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냐는 거야. 지금 떠올리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9월 평가원에서 선지로 여러분들을 배신했었던 문제에 대표적으로 21번 골드 플레이팅 나왔었던 미추람 추구임이 그 다음에 23번과 24번에 해당하는 대입 파악이요. 이번에 대입 파악 이 문제가 50% 정도 나왔나? 여기 한 60% 초반 때 나오고 선지 때문에 그래. 선지 때문에. 본문 내용이 어려워 살아기보다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3, 1, 3, 3, 3, 3, 4 이 정도? 이런 녀석들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선지를 굉장히 신경 써서 냈다고. 그 중에서 지금 더 떠오르는 건 너네 33번 문제가 그 맨델 지문 기억나요? 여러분들? 맨델 형님이 너무 앞서계셔가지고 뭐 이제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못 따라갔다. 뭐 그 지문 있죠? 이게 이번에 20%대가 나왔죠. 정답률이. 이게 오답률 2등이었나 3등이었나? 근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문 이해는 다 했는데 시험 끝나고 났는데 이걸 내가 왜 틀렸지? 이게 왜 틀렸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래 얘들아. 그래서 이 싸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자 다시 말 정리할게요. 너 뭐 할 거야 그래서. 오답선지 싸움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고. 두 가지를 저는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오답선지를 싸울 수 있는 재료들로 진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릴게. 첫 번째는요. 올해 치러졌었던 모든 교육청 문제와 평가원 문제 있죠? 모든 교육청과 평가원 문제를 다시 한번 선지 분석 들어가십시오. 그럼 선지 분석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냥 이건 이상해서 틀렸다. 그거 말고요. 정답인 경우 일단 어떤 느낌이며 개소리가 나왔을 땐 어떤 느낌이며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번 9월 평가원이 주는 핵심은 이거야. 반대 논리 선지요. 이게 어떻게 출제됐는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뭘 대상으로 모든 문제는 아니어도 되니까 21에서 24와 31에서 34만이라도 하세요. 반대 논리 선지를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게 반대 논리인 줄 알 수 있어요? 뭘 뭘 뭘 날 두고 뭐하네 얘들아. 나 해설강의 열심히 찍는 녀석이잖아. 제가 해설강의 다 찍어놨잖아요. 웬만한 문제들요. 가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선지별로 다 분석해놨으니까. 그치? 자 무조건 1등은 이거야. 그리고 나서도 나는 조금 좀 시간이 좀 남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슬슬 일주일에 1회 정도씩은 실모를 좀 건드시죠. 하지만 실모를 풀고 그냥 던져버린다라는 용도로 쓰시려면 하지를 마세요. 왜요? 실모를 풀고 던진다는 건 뭐만 보고 끝내버린다는 거냐면 그냥 내용 정도 난이도만 보고 그냥 푸는 느낌만 보고 끝낸다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큰일 날걸? 요거 뭐라고 요거 요거 요거. 그러니 이놈 분석까지 합쳐서 일주일입니다. 많이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1회문 충분해요. 됐어요 여러분들? 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냥 교제 이런 거 말고 실전에서 했었던 내가 선지를 바라보는 그 느낌을 바로바로 해설강의와 비교할 수 있는 녀석으로 좀 해볼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됐지? 두 번째 여러분 시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제가 또 합니다. 선지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선지를 싸우는 연습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문제는 선지와 싸우기 위한 시간 확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의문사하다 라고 하는 말들 요즘 쓰시던데 내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틀릴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시간 압박에 쫓겨서 막판에 막 뭐 OMR카드 써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33번 34번은 어쩔 수 없이 막 컴사로 푼 흔적밖에 없고 급한 이렇게 또 마무리되면 안 될 거란 말이야. 너무 다행인 건 이번엔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서 내가 봤을 땐 지문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건 좀 덜해. 하지만 선지 고민할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6월 평가 모의고사 보기 한 달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어요. 현장분들에게는. 뭘 좀 하셔라. 야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빨리 푸는 연습을 하지 말고 1차적으로 듣기 다시 한 번 점검하시죠. 듣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듣기를 그냥 열심히 연습하라는 게 아니고 나 무슨 말 하는 거야. 듣기 할 때 추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 공격성을 확정을 좀 하세요. 내가 어느 정도로 공격성을 가지고 이제 수능장에 가야 될지. 확정. 확정.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한테. 공격적으로 듣기를 막 풀고 나가다가 괜히 듣기 풀는데 듣기 틀리면 어떡해요. 독기 쉬운 거 틀리면 어떡해요. 그 걱정을 하시기 전에 연습을 해보시고 얘기합시다. 연습을. 분명 제가 이 얘기하면 댓글에 또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나는 듣기 할 땐 듣기만 풀고 그냥 독기만 푸는데도 시간 충분히 남음. 아니 그러면 나이스지. 그렇게 해. 좋아. 근데 이런 시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 일반적 친구들은 이 정도 시험 시간이면 그냥 듣기는 듣기만 하고 독해는 독해만 하기에는 너무 빡세. 얘들아 28개의 독해 문제가 나와. 그걸 듣기는 듣기만 하고 독해만 독해만 하려고 한다면 50분 동안에 28개를 풀어야 돼. 이 정도 수준의 50분 동안에 28개를 푼다? 난 모르겠어. 난 좀 아니라고 봐. 이런 문제를 모든 문제를 2분도 안 걸리게 푼다고? 마킹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공격성을 확정하세요. 라고 하는 녀석은 무슨 소리냐면 나는 평소에 약간 좀 야옹 약간 공격적이지 못하고 야옹 그냥 야옹 이 정도다. 그러면 최소 3개에서 4개는 가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최소 3개라고 얘기하면 뭐 18, 19, 20 이런 애들 4개라고 얘기하면 도표 자리에 있는 4문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연습을 해보시라니까 연습 안 하고 의심만 하고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야옹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 될 수 있어. 어흥 어흑 유치해 제가 봤을 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친구들이 어흥 정도는 이미 되고 있기를 바래. 7문제 정도 7개 뭐야? 18, 19, 20 아까 그거 하고 도표 4문제 그 정도는 7개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왕 연습을 하실 거면 조금 한 번 세게 연습을 해봐. 그래서 틀린다면 다시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조금 줄이면 되지. 그럼 세게 연습하는 거 야옹 아니구 어흥 이것도 아니고 어? 이씨 뭐 확 그냥 그냥 fuck man 확 몰라 한번 나가보라고 어? 이씨 연습 연습 그랬을 땐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0개에서 11개까지 건드려요. 10개에서 11개 자 10개 왜 나올 수 있어? 아까 7문제 플러스 뒤에 45번에 있는 장문 스토리텔링 까지 하면 딱 10개죠?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인다면 뭘 붙일 수 있죠? 제가 볼 땐 업법이요. 제가 보니까 이번 9월 평가원을 기준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교육과정 외에서는 내지 않겠다 그러잖아. 이번 업법 개 쉬웠어.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평가원 3개년치 정도만 선지 분석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 듣기 할 때도 그럼 11개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 28개 중에서 11개를 걷어냈어. 그럼 17개란 말이야. 이거를 50분 안에 푼다? 야 이건 할 만하지. 수능장에서 풀다가 뭐 똥 한번 싸고 와도 될걸? 아니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현장에서 했을 때 어떤 친구들 한 두어 명은 이렇게 얘기한다. 선생님 저는 원래부터 11개 정도는 풀대요. 듣기 할 때. 근데도 시간이 남는데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럼 또 뭐 풀어야 돼요? 제가 볼 땐 뭐 요양문 내지 35번에 무관한 문장 찾기? 뭐 그 정도? 그 친구들이 시작부터 그런 게 아닐 거라니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대응인 거지. 물론 감각적으로 뛰어난 친구들 빼고. 그러니까 자 얘들아 다 필요 없고 올해는 무조건 선지야. 무조건이야. 내가 무조건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올해는 분명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국평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 그렇잖아. 유평은 좀 욕을 많이 먹었었고 과목별로 다 욕을 먹었고 국평은 분명 확실해야 되거든.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영어는 지금 국평 정도면 되게 칭찬을 받는 수준이에요. 문제 퀄리티 자체가. 그렇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선지 자체를 가지고선 뭐 이거거나 아니면 실모를 연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하겠다. 빨리 확장으로 좀 하셔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나 지금 뭐하고 있었냐면 얘들아 수업하고 있었어. 영상 저거 뭐야 강의 찍고 있었단 말이야. 제 V모의고사 시즌 3에 해당하는 녀석의 빈칸 34번을 내가 하고 있다가 제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러고 있었다니까. 얘들아 이건 그냥 판단하면 안 되고 이거 이래서 반대지. 이래서 반대지. 이래서 반대야. 그래서 정답이고 이놈 개소리여서. 반대 정답 개소리. 이걸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구평처럼 나오면 조금 배신을 안 당해. 의문사를 안 당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걸 캐스트 영상으로 찍는데요. 여기서 약간 힘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미안해. 올릴 수 없었어. 이게 뭐였냐면 여러분 제가 왜 캐스트 영상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뭐 대놓고 제가 제 강좌를 홍보하거나 그러려는 걸 좀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뭐 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제가 제 개인 V모의고사 시즌 1이 나왔을 때 그때도 저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좀 약간 민구스러워서 스스로 성격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놀이터 알지 너네. 놀이터에서 내가 이거 세계 최초 놀이터 언박싱 찍었잖니.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던데 그림도 여러분들처럼 그려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그 일들이 거기서 생긴 거잖아. 그리고 나서 다음 시즌에 모의고사가 나왔을 때 사실 제가 몇 개 좀 해놓은 게 있었어요. 너무 대놓고 이렇게 야 모의고사 나왔다 이거보다는 약간 좀 그래도 재미라도 주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웃음이라도 주려고 근데 미안해 얘들아 올릴 수가 없었어. 찍어놓은 게 있는데 없었어. 왜냐 사실 어 그 부의모의고사 시즌2 때는 제가 모를 제 조교 우리 조교 친구 현장 조교 친구가 있는데 현장분들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그 유진이 조교 우리가 막 머리를 맞대고 하다가 어떤 그 밈 있지? 밈 요즘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짤이나 밈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더만 그래서 우리 조교이가 이렇게 몇 개 보여주길래 이런 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래서 어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하나 원래 찍었었던 게 뭐였었냐면 그 왜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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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몰랐어 그거 올렸으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올렸어 얘들아 되게 재밌게 제가 노래 부르면서 막 어? 막 재즈 막 이렇게 하면서 찍었는데 미안해 올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시즌 2는 제가 영상이 없다 쓰리? 야 우리 조교이 알지만 내가 왜 푸이황제 별명 있지 그거 어 청나라 푸이황제 닮았다고 그래서 푸이황제의 그 옷을 한번 좀 빌려다가 입고 비오는 날에 비 맞으면서 한번 찍는 게 없더냐 여러분들 올해 비 엄청나게 왔었을 때 그때 그런 비슷한 걸로 우리가 한번 좀 찍으려고 했다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 엄청나게 오던 비가 다 사라진 거야 또 취소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얘들아 아니 뭐라도 하나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건 실제 찍었던 게 뭐였냐면 그 밈 중에 이런 게 있더만 어떤 친구가 이제 수영장에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수영장 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과자를 이렇게 먹여주려고 먹을래?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안 먹어 문제 알지 이 영상 근데 이 친구가 안 먹는다 했는데도 띵 해서 입에 이렇게 주는 거 그랬더니 아 안 먹는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지 과자를 이렇게 물에 던지니까 거기 물로 들어가는 뛰어들어가는 그 미미 있죠 그거를 제가 찍었었어요 비슷하게 패러디를 좀 해서 근데 아 이거 찍어놓고 보니 올릴 수가 없더라고 너무 약간 좀 비교육적인 냄새도 좀 나긴 하고 아무리 좀 사교육이지만 너무 너무 좀 너무 좀 너무 그랬든 그래서 봐봐 얘들아 이게 잘 안 보이지? 봐봐 자 좀 좀 혹시 줌을 당겨줄 수 있으세요? 피디 이러면 당겨주세요 이렇게 아 진짜 내가 너네를 위해서 뭘 하긴 했어 그래도 나는 항상 하기는 하거든 됐나요? 당겼나요? 대충 봐봐 대충 봐봐 저 자 다 풀어 흐윽 흐윽 어 자 안 푼다고 아 자 안 푼다고 그래서 올릴 수가 없었어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렇지만 알잖아요 I'm not funny guy I'm just not a cynical one 이거 했잖아 근데 진짜 funny guy가 되기는 싫어가지고 뭐 약간 일말에 자존심이 있어서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죠 좀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제가 제로투는 안 출 거니까 제발 얘기하지 마시고 저거 안 할 겁니다 I'm not funny guy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노력은 해보지요 아 아무튼 핵심은 뭐였다 얘들아 올해는 무조건 선지다 무조건 선지야 특히 제가 진짜 뭐 요거는 저 그래도 한마디만 해도 돼요 제가 모의고사 출제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자부할 수 있다 선지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연습하는 용도로 부위 모의고사는 어마무시한 하여튼 그래요 대놓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수강평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다 공통적인 게 다 그거예요 선지가 진짜 평가스럽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줘서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던 오답선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은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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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였습니다